Q. 공이 휘기 시작하는 지점은 중력에 의해서 시작하면서부터 휘기도 하지만 Q. 공의 스피디가 떨어지는 시점부터 라인은 더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쳐주지 못하면 공의 라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코스에 가면 캐디문한테 라이를 물어보는 것보단 나만의 주관적인 감이 있고 라이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터의 연습은 객관적인 것을 주관화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객관적인 것은 거리와 백스윙 크기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주관적인 감은 백스윙 크기를 가지고 거리감을 맞추는 주관적인 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리감 맞추는 객관적인 것을 주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퍼터 연습을 할 때 대부분 집에서 어떤 걸 연습하냐면 스트로크를 바로 다니는 연습, 똑바로 똑바로 빼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똑바로 다니는 것 역시도 공의 힘을 일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다니는 연습 말고 거리감을 맞추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추어분들이 저한테 퍼터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런 말을 말씀하시죠. 5발, 5m, 6m짜리 퍼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때리는 힘과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크기를 정해놓은 다음에 스피드와 힘으로 거리 조절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여기에 T를 3개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프로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백스윙 크기를 일단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15m, 20m짜리 퍼터는 그 다음에 손목을 써도 되고 스윙 크기는 상관없을 정도의 거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세 가지 백스윙 크기로 3m, 6m, 9m의 거리를 컨트롤해 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크기도 사실 이 너비도 사람마다 다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하시기 전에 일단 셋업을 하신 다음에 편하게 3m를 보내는 크기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3m를 이렇게 쳤고 저렇게 세 개를 쳐서 잘 모여지게 됐는데 이게 첫 번째 크기, 3m 거리의 퍼터의 백스윙 크기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6m를 바로 가시지 마시고 이 백스윙 크기에 2배 되는 곳에 티를 하나 두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곳에서 퍼터 스트록 했으니까 이 너비의 2배가 되는 곳, 이 노란색까지 티를 두시고 여기다가 백스윙 크기를 맞춰서 9m를 보내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공간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공이 일정하게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얀색 틴은 3m, 노란색 틴은 9m의 거리감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다 티를 하나 두시고요. 그 사이에는 6m 거리감을 보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감을 맞출 때 백스윙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사실 수십 가지의 백스윙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 거리들은 다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m를 보내서 9m 백스윙을 가지고 8m를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10m, 10m, 11m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즉 이 세 가지의 백스윙을 가지고 내려오는 속도와 힘으로 우리가 거리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테크닉적인 부분 손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어깨를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테크닉적인 것을 어떻게 기술을 발휘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에 거리를 맞출 거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너무 동작적인 부분보다는 이 거리 맞추는 연습 즉 이 백스윙 크기를 세 가지로 정해놓은 다음에 3m, 6m, 9m의 탄첩군이 딱 설정이 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준 다음에 그 사이 거리도 내가 내려올 때 힘과 스피드로 거리 조절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퍼터가 좀 퍼져있는 느낌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나중에 호크업에 하나씩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될 겁니다.